하아... 들려... 어디를 가고 있죠? 치앙마이의, 금교 금교의 꽃 메깐봉에 갑니다 제가 여기를 가려고 사실 굉장히 학수고대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숙소도 구하고 티켓도 구해가지고 지금 몇 시야? 시계 아침 6시 55분입니다 아침 7시, 7시 40분 차가 늘려 슥 가야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인가 봐요 지금 시즌에 아이고 무거워 방이 막 없고 이것도 제가 한 3주 전에 방을 약했어요 방도 막 없어 방을 또 기가 막힌 데를 했거든요 오늘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원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방이 없어서 그렇게 산 거거든요 지금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가서 확인합시다 오케이 맥한펑 거기는 추워요 물론 점점 치앙마귀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긴팔 입고 가는데요 거기 맥한펑은 더 춥다고 하더라고 그 집이 홈스테이라서 완전 그 나무 집이더라고요 옛날 나무 집 그래서 그냥 긴팔 입고 가고 더 못하지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밑줄 haircut 여기 apoy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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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니 NING 예예예 여기 김 간다 여기 봅시다 전통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었나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왜요? 침대가 오신 것을 알 수 있었나요? 안 되니까요 오오오 오 마이 갓 타시로 끝 타시로 끝 불가능하네 불가능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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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썽 메뉴? 메뉴 먹을 수 있나요? 메뉴 먹을 수 있나요? 메뉴 먹을 수 있나요? 메뉴 먹을 수 있나요? 국수 저거 먹는 거 맛있어 버려서 저거 먹어야겠다 저거 바로 푸시나봐 저희 기사님 아직도 일하시네 엄청 바쁘시다 음식을 전달해주시냐 엄청 바쁘신가 봐 우리 기사님 모든 역할을 다 하시네 의자가 흔들리거든요? 먹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홉시 지금 9시 반이라는 게 더이 기사이 중요하다 무슨 국수지? 근데 아무튼 들어왔거든요? 소스 넣어가 달라져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나는 그 쭈그룹은 내가 쭈그룹 사람들 다 집에 가려고 가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첫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무슨 국수인지 모르겠구나 그냥 저 분들 드시는 거 달라고 그랬어요 돼지고기인가? 돼지고기랑 너무 돼지고기랑 너무 한 색깔 더 넣어낼 거 같아 달아 잠에서 통짜렴 안 돼가지고 아침은 진짜 다들 빨리 시작한다 아침은 진짜 다들 빨리 시작한다 아침은 진짜 다들 빨리 시작한다 음 음 오늘의 국수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너무 많대 고기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 고기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 고기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 고기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 계란은 뭐 이런 거 같은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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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카 고콩 카 이게 뭐야? 밥인데? 어디서 먹어? 여기 먹을 데가 없네 또? 앉아서 먹어야겠네 사람들이 걷는 길이 따로 없어 우와 저기 물에 이렇게 있는 거 봐 페트도 있는가 봐 어머 커피 마시는 건가? 이게 뭐야? 별 꿀 아니야? 사와리카 59 그냥 먹자? 아 아 하나요 하나요 여기는 그냥 빌리지가 그 먹자 골목이라고 사가면 된대요 헌지인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히히히히 호호호 이것도 샀지 이게 꿀 같아 대단해 저 이런 꿀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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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진짜 거리 탈까 봐서 뿔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 너무 길이 길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봐봐 잘못하면 차에 부딪치겠어 이거 오 대박 완전 좋은 자리 지금 앉았고요 밑에 물이 흐르는 게 다 보여 물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일단은 오늘 뭐뭐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오늘 뭐뭐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오늘 뭐뭐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 아 아 이게 번호표인가 봐 24도래요 24도래요 22도 22도 우와 아 계곡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리나라는 이런 계곡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엄청 단 거 아니야? 오 오 비누 같아 비누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건? 깨물면 되나? 벌꿀집? 여기 집인 마이쮸 같아 마이쮸 음 이거 약간 이거 근데 심 삼키는 건가? 삼키는 거예요? 음 꿀이 진짜 맛있다 아 이런 맛이구나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은 그냥 그래요 가게 문이 열었나봐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멋있는 뷰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13분이 걸린다는데 진짜 13분이겠지? 좀 걸어가 보자 등산 시작이다 등산 나 모자를 안 갖고 왔는데 오늘 산 속에 있는 마을이다 그쵸? 저기 대나무야 13분은 이거 올르막길로 가는 거 같은데? 흐흐흐흐 잠깐만 잠깐만 이래서 운동을 신고 온 건가? 나 오늘? 벌써 힘들어 이거 차 탔어야 됐을 거 같은데 그냥 걸어가 보자 뭐 구경도 할 겸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케이 개가 많다 개야 돼지야 어리기들 중에 현지인분들 클라스 똥 신고 오셨어 대단하시다 나는 트레킹만 신고 왔는데 검정 비닐봉다리 뭐야 너도 애기 뵀어? 왠지 저거 같은 느낌? 저기 위에 있는 카페 저기까지 꼭 가야될까? 여기는 실제 집인가봐요 전주 한옥같이 약간 진짜 살기도 하면서 홈스테이도 주는 아 근데 숨이 차 다 카페야 카페, 식당 끝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도 안 덥고 하나도 안 춥고 햇볕도 없어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래서 치앙마니에서 금졸여행으로 많이 오나봐요 너무 좋잖아 데이트하러 오기도 좋고 가족여행 오기도 좋고 차에 치일까봐 문제지 어우 어떡해 저 멍몽이도 가는데 저도 가야죠 멍몽이가 제일 잘하네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저기 아저씨가 저런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서 더 귀엽다 이거 뭐야 카페 이것도 카페 같은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뷰 맛집이야?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막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 멋있진 않은데 이거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근데 별로 나 말고도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네 나 말고도 아저씨 진짜 좋다 새소리 무슨 소리 다 들려 어머 저기인가 본데 제가 먼저 도착할 거 같아요 성태우보다 이거 봐 차 아직도 못 왔어 왜 또 나밖에 없어 내가 무슨 기운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또 이케아 화분 이케아 화분 보통 가짜로 파는 화분 또 있어 아우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다 오토바이 타면 5분인데 5분 이거 뱀인데? 이거 뱀껍질인데요? 아우 아우 설마 뱀 만나는 거 아니야? 아우 뭔 소리야 뭐야? 누가 휘파라면서 길게 물어? 오우 뛰어볼까? 아우 뱀가저 보고나서 기분이 이상해 길이 잠겼는데? 아 저 다리가 있네 나는 다리로 넘어가야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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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리로 가면 되지 물 짱맑아 물뱀 나오는 거 아니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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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가라는 거 아닌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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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나무들 제주도에 있는 폭포 1위로 처음 봤어요 와우 대박 Do not catch all animals 여기 동물이 있나봐 동물을 막 누가 잡았나본데? 오우 오우 여기 들어가 볼 수 있나봐 오우 대박 자연폭포잖아 이거 너무 좋다 오우 오우 문 진짜 깨끗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여기 거기도 올라갈 수 있나봐 만져봐 물이라도 만져보자 꽉 오우 물 엄청 차가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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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가볼까? 우리 가족분들이 올라가던데 나도 가봐야지 오우 내가 언제 개공 옆을 트래킹해보겠어 오우 오우 danger 워터폴 오우 조심하라 이거죠 여기도 워터폴인데 올라가면 되는거야 이거? 영화 곡선 같애 오우 오우 이거 달팽이 오 깨졌어 오우 오우 불쌍해 올라가면 뭐가 있는거야 올라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고민되는데 올라가야죠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오우 오우 여기 왜 이렇게 다 돌이야 오우 돌이야 돌 제발 뱀만 나오지 말아주세요 오우 나 진짜 뱀나오네 진짜 오 오 뭐야 오우마이갓 더 큰 폭포가 위에 있었어 CG같다 CG같아 와 대박이다 카메라를 안당기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위험해 나무 가짜같은 나무 오 오 오 오 하수구 같아 하수구 오우 아니 저 개는 왜 자꾸 따라오는거야 뭐야 얘 누구개야 나무 주인도 없는거야 근데 개들이 약간 지켜주는 것 같아 누구를 지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를 지켜라 지킬 사람이 없으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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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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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가 급해요 은근히 어 아니네 오 버섯 벗버섯이 이렇게 정글에 오는거 좋아하거든요 정글 안가봤어요 근데 이런 정글 느낌 나는거 옛날부터 와보고 싶어 그랬거든요 물론 여기가 정글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사람의 손이 많이 탔지만 내가 뭐 정글을 갈 수 없으니까 옛날부터 디스커버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라픽 채널 잡지 다 바꿨거든요 이런거 좋아해서 어 근데 약간의 소원을 이룬 기분? 아니 이거는 워터 슬라이드 타라는거야 뭐야 미끄럼 방지 신발 아니었으면 워터 슬라이드 버스 탔을거야 한번 쉬자 어 빨간 옥수수 같아 빨간 옥수수 뭐야 빨간 옥수수 아니야 이거? 뭐야 빨래할때 같이 빠는 그거 볼록볼록이 그거 같기도 하고 신기하다 빨간 당국은 뭐야? 고구마야? 이상해 잠깐 쉬자 아 더운데 쌀쌀한데 더운 느낌 택해서 가야되나? 오토바라도 이렇게 옥수수는 조금 멀리 가보는데 제다 여기는 다 카페야 카페, 밥, 산책 카페, 밥, 산책 밥 데이 두 카페? 데이 두 카페? 데이 두 카페? 네 타워이 카페 20밥 아 아 나 벨라아 어디에나? 한국에서 너? 타일랜드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오 아 카페 수시장에 두는 도착상 어,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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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 아파트하는 곳 도착하자 도착하자 서서에서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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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카페로 유명하기도 하고 홈스테이도 하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있나봐? 돼지인가? 수염 어디 갔어? 누가 또 뽑아갈구만. 내려가는 길부터 범상치가 아닌데? 여기도 정글이네? 바나나도 있어. 바나나 맞나? 바나가 왜 탔지? 오늘 뭐 정글 탐험이야 뭐야? 왜 깜빡을 왔는데 정글 탐험하고 있어요? 대박인데? 뒤에는 돈샷이 나오네요. 제가 광각으로 카메라 앵글을 바꿨더니 얼굴이 되게 찌르듯이 나오네요. 타입이 시켰습니다. 어우 달아. 맛있다. 저는 체크인할 때까지 여기에 있을 예정이고 저기가 보니까 여기 무슨 다리가 있어요. 여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걸어다닐 수 있나봐. 대박이에요. 여기 카페 안 온 사람은 다리를 백바트 주우고 가야 된대. 나는 이거 군대에서 갈 수 있어. 아유 맛있다.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고양이 봐. 미쳤다. 안녕! 안녕! 엄청 이쁘다. 오태아. 오 마이갓. 정확하게 깜짝fern한 고양이. 이 고양이 왜 이렇게 담백하고 있지요. 이래서 뵙고 있는 고양이. 여기 와요? 네. 오 마이 갓 뭐야 강아지야 뭐야 이게 오늘 제가 쓸 방인데 제가 원래 일반 룸을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일반 룸이 일반 분이 예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방이 남았냐 하니까 신혼부부방이 남았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방이 웬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신혼여행을 오시거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쓰는 방이래요 제가 쓰기는 힘냈네요 얼마였냐면 어 여길 일단 앉아볼까 어우 센스있게 목이 쪽는 그 약도 있네요 아유 좋다 신혼부부가 얼마나 하네요 허니문 허니문 방입니다 나는 허니문도 아닌데 허니문방에서 머물고 있네 아우 근데 여기 너무 편하다 허니문 올만하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 다람쥐다 여기가 또 방이 엄청 비싸요 3500바트에요 미쳤어요 싼 방이 없어 여기는 터치하다가 제일 싼 방이 그나마 3500바트더라구 근데 그 방은 진짜로 그냥 그 나무 판자로 만든 머물고 싶은 방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3500바트면 거의 13만원? 미친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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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х 저는 같이 왔으면 덜 부담됐겠지만 저는 신혼여행방을 같이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냈습니다. 이게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약간의 불편함일 수도 있겠네요. 프라이버시 제대로 지켜지겠죠? 너무 지켜져서 이제 밤이 무서운 거 아닌가 몰라. 신혼여행도 예행 연습을 하는 기분이네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 진짜. 왜냐면 그 물소리랑 새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너무 좋다. 유리창이 안에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어머 이거 공기청정기 아니야?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선풍기가 있네요. 그리고 침대. 일반 방이랑 굉장히 차이가 났던 게 창문이 잘 안 돼있어. 창문 너무 쉽게 열리는데? 그래서 창문을 있는 방 하니까 천바트가 뛰었죠? 창문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실오라기. 실오라기 또 맞죠? 바람 진짜 잘 통한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추워서? 창문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게 프리라고 하셨는데? 커피. 물. 과자. 허니문 방에 있는 과자. 먹방 한 번 해야겠네요. 화장실. 화장실 깔끔해. 너무 깔끔해. 등도 예뻐. 온수도 나오나 보네요. 이거 한 번 해야지. 이야. 아 이거 뭐야. 소라게 뭐야 이거. 소라빵. 여기는 이제 소라빵처럼 해주시네. 근데 이거는 무슨 소리야? 삐 소리 하는 거? 아까부터 휘파람을 누가 계속 불더라고. 공사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목조 건물에서 나오는 향기랑. 향기가. 이거 침대 냄새인가? 응. 이런 침구리에서 냄새나는 거구나. 너무 좋다 향기. 좀 많이 쉬었다가. 묵 같아 먹으러 갔다가. 아니지. 이거 다리 건너는 거 가봐야겠다. 참유유연진 향기가. 향수 냄새 같아. 취해. 뭔가. 진짜 향수 냄새야 이거. 선유 냄새 냄새가 아니야. 풍미 냄새 냄새가 아니고. 무슨 선수 냄새 같아. 조금 밖에 나가보려고. 문을 닫고 가야겠지? 밤이니까 이제. 어떻게 다다간다. 어떻게 해? 손이 안다. 헬로. 아. 하우 투 클로즈. 어떻게 닫는 걸까요? 손이 안다. 손이 안다요. 손이 안다. 아. 오케이. 오. 이지. 고구마카. 고구마카. 지금 어떡해. 오. 됐다. 오. 16도가 얼마나 춘지 까먹었어요. 많이 춥나? 오. 됐다 됐다. 오. 미국 영화 나오는 별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 같네. 커텐도. 커텐 닫고. 지금도 솔직히 조금 쌀쌀해. 버스 타서 아침 일찍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요.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오. 오. 깜짝이야. 오. 무당벌레. 세상에서 봤던 무당벌레 중에 제일. 어머. 진짜 크다. 진짜 무당벌레다. 무당벌레. 이거. 카메라에는 너무 작게 나오네.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엄지가 이러는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많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크게 할게 많이 없다. 잠깐만. 밤에 돌아올 때 여기 엄청 깜깜할텐데. 핸드폰 플래시로 되려나? 올 수 있겠죠? 안녕. 갈게. 나도 밥 먹어야지. 여기를 건너야 된대요. 잠시만. 이거 너무 높은데? 오오. 오오우. 오우. 오오우. 너무 고파. 오오우. 오우. 오오오. 오우. 아 못 가겠어. 이구는 흔들었는데요? 야. 야 밑에다 보지마. 꺼놔주면 어떡해. 너. 콩트 팬들에서 봤는데. 으음. か sponsoring 설eté. 보였는데? 다 올 때도 이리 와야 되는 건가 그러면? 잠시만요. 뭐야. 가도 되는 거 맞아? 이걸 왜 하는 건데. 왔다 왔어. 아니라고 해 주세요. 제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돌아갈 방법이 없어. 너무 신기하다. 어떤 나쁜 놈이에요. 빨대 넣었어.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야. 너무 높아. 빨리 가면 흔들려. 빨리 가면 흔들려. 천천히 가. 이거 안전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봐. 빨리. 나무. 나무 진짜 많아. 밤에 어떻게 와. 밤에 어떻게 와 여기. 밤에 어떻게 오냐고. 여기 시민 부부들 어떻게 와. 봉투처럼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건가? 너무 무서워. 진짜로. 이파리. 이파리 윗부분들이 보여. 오마이갓.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잠깐만. 저 문이 왜 잠겼지? 뭔데? 문 열어주세요. 저기 왜 잠겼죠? 왜 잠긴 거야? 아 비밀번호가 있었잖아. 저기 비밀번호가 있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